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막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섭겠습니다. 달의 인력으로 인해 해수면이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이구요. 낮 기온은 22도에서 33도 분포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격렬한 야외활동과 장시간 농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구요.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제주도에는 오늘 아침에 전남 해안에는 오늘 오전에 전남 지역과 경남 남해안에는 오늘 오후에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전 5시 기준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정체전선에서 형성된 강한 강수대는 제주도와 서해남부 해상에 위치하고 있구요. 특히 서해남부 해상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현재 강수대는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구요. 서해남부 해상에서 보라색으로 색칠된 강한 강수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부터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의 비가 시작되겠구요. 내일 오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입니다. 전남권과 경남권은 50에서 100mm 남해안과 제주도는 9일 아침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구요. 전남권과 경남권 해안 및 지리산 부분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과 경북과 남부는 2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구요.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강수 집중시간의 경우 제주도와 전남권은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집중되겠구요. 강수 강도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과 경남권 및 경북권 남부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9에서 16미터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3.5미터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는데요.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